지금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드와이저라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학기 종국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한 어머니가 간정을 하셨는데 그 앞부분만 또 일부만 제가 좀 발췌해서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눈에 제 아이는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았지요 겉으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다그쳤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습니다 거의 매일 찌뿌린 표정으로 아이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조금만 제 성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아이를 경멸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내뱉기도 하고 아이를 공포로 몰아넣고 무서워서 달려드는 아이를 외면하며 제 분을 사귀지 못해 아이를 한 번 더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아이를 몰아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고 점차 제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제 모습에 지쳐갔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애 키워 보신 분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 양육의 무게감 때문에 이렇게 점점 낙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다음 한 번 들어보십시오 마드와이즈를 신청하고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일과 예습을 꼭 해오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부담으로 시작했는데 기록된 문제를 풀기 위해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이비적 벌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경 안에 제 혼란스러움을 씻어줄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빈칸이 채워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에 제 영혼은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어떤 날은 지나온 잘못이 떠올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가 어떤 날은 새롭게 품기하시는 소망의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가 그렇게 먼저 말씀으로 저를 다독이고 감싸주시고 다듬어가 주셨습니다 많은 여성이 삶의 무게에 눌린 채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 당신도 그러한가 이런 질문 앞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전적인 주도권을 내어놓지 않았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권리 포기로 자유함이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단계를 주문처로 외우며 진정한 평안을 구했습니다 왜 내 안에는 평안이 없을까 난 우리 아들에게 잘못하는 줄 알면서 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가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데 정말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이 외로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그 시점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아이한테 잘못된 행동을 또 심한 말을 하고 때리고 상처 준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어느 강사님 말씀처럼 영혼의 구멍이 난 제 존재로 인해 상한 사랑을 전해 제 아이를 탈인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질책하고 자기 혐오와 무능감에 빠져있는 저를 마주하는 것만으로 제 아이는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엄마라고 다가오고 또 다가왔던 아이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부모가 먼저 회개와 자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가징이 자녀교육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 내용만 한 번 더 짧은 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꾸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기억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는지 정확하고 단호하게 일깨워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마침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제 삶의 그 사랑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 부모들도 다 약한 존재 아닙니까 약해서 상처를 받고 약해서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아이에게 전수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게 이게 오늘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인데요 이분이 표현했던 것처럼 다 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까 그 어머니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허물을 다그치지 않고 네가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그 어머니에게 사랑이 회복되도록 하시니까 그 받은 십자가 사랑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어 주더라는 그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을 많이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용서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고 사랑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향했던 울분이나 분노나 이런 악순환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 이 두 분이 참 귀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외할머니와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만났던 디모데가 누렸던 많은 혜택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디모데가 누렸던 그 많은 만남의 축복들 이것들을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가 누렸던 만남의 축복으로 인한 그 두 가지 복을 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으로 삼기를 원하면서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가 경험했던 두 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복을 디모데는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가 누렸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위대한 인물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지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디모데는 내 제자다 그렇게 이렇게 공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어느 본문 1절과 2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 쓴다고요? 아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를 지금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울의 편지 속에 그 바울을 향한 애틋함이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여기 보니까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의 친밀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이 제자 디모데를 나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그런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디모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보면 이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함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4절입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믄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하미니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허하고 지금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잡혀서 이제 곧 처형당할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 이런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절차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가 떠올려지고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빡트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신앙으로 기르고 있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리도 이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일평생 동안에 저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바울이 이토록 천밀감을 느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아들이 그런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될 기도가 저는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뭔가 하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나오는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사도연진 24장 16제로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야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그립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그 청결한 양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등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자신이 먼저 이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오기를 또 주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피력하고는 이 청결한 양심을 바로 그다음 5절 말씀과 연결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이 나는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목회해왔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뭡니까? 김호대가 바울을 스승으로 삼고 그를 따라 쓸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영적인 자산을 전수받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인생에서 이런 롤 모델이 되는 담고 싶은 그리고 전수받고 싶은 그런 무엇을 갖고 계시는 그런 어른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고 만 10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그 목회를 지켜보면서 꿈에도 소원인 것이 그 오카노 목사님의 청결한 양심으로 해오셨던 그 목회를 담고 싶은 거예요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오이찬스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을 좀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그런 말을 인사로 상대방이 그냥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말이랄지라도 저는 그런 말 듣기를 원하거든요 옛날에 분당에도 교회를 개최하고 초기에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 뵙고는 두른두른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목사님 가끔씩 저보고 옥 목사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숨도 안 쉬고 하신 말씀이 난 젊었을 때 잘생겼었는데 그런 말씀에도 조금 더 상처가 되지 않고요 내 속으로 외모로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시간이 꽤 지나셨지만요 여전히 저는 가끔씩 설교를 하다가 보면 여기 뒤에 목사님이 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허튼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성령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스승이지만 그분이 추상 같은 꾸질함을 하실 것 같은 그런 긴장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단위 목사가 돼 보니까요 어느 부교역자가 또 어느 장노님이 회개하시오 당신 그렇게 목회면 안 돼요 그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돌아가신 제 스승님이 이 뒤에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그것은 저에게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 중의 축복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제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경고망동하는 것은 겁나는 데가 없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어른이 내 스승 되시기 때문에 추상 같은 꾸질함으로 저를 꾸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제가 누렸던 그동안의 많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의 하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가장 불쌍한 목회자 또 목사님, 전사님들은요 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본 게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LA에 가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실력도 있고 똑똑한 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발견한 건 그거 아닙니까? 저 똑똑한 젊은 목회자들이 본 게 없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고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건 책 읽고 또 배울 수 있는 거겠지만 스승을 만나고 앞서가는 그 스승이 하는 것을 보면서 흉내 내면서 그렇게 습득하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목회를 배우고 바울의 청결한 양심이 그대로 디모도에게 전수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이가 경험한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조기 신앙 교육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연경 16장에 보면 비모덴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척건데 비신자였던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믿음이 돈독했던 유대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5절 말씀이 우리 부모들 정신을 번쩍 떨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스승으로부터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느냐 그 평가를 받게 된 근원적인 요인이 뭐냐 하니까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의 속에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어릴 때부터 네가 전수받는 복을 누렸기 때문이다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우스 3장 14절 15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칼빈 주석을 인용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우스 3장 15절에서 그의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 그의 어머니의 젖과 더불어 경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어릴 적부터 양육받았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어린 젖먹이가 어미 젖을 먹는 것과 동시에 그 무게와 똑같이 그 어머니의 가지고 있던 경근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부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그 어머니의 그 모든 소중한 영양을 표현하는 그 젖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경근을 물릴 수 있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디모데가 외조몰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육에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을 어떻게 전수받았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가 그리고 그 어머니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성경의 말씀을 구약이겠죠 그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인용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수와 사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 긴 광야를 배회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꿈에도 그리던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 다나안에 도달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그 지점에서 뭘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요수와 사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굽게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굽게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목적지 가나안에 도달하던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시는가 그 요수와 사장을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느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나안에 무사히 도달하게 된 그 사건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수와 사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요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요호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던지 그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 기념비만 들어보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오고 내 주먹이 그냥 강력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다 저는 제 마음 안에 이 기념비가 흐물어지는 날 분당 우리교회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 목사인 제 마음 안에서 분당 우리교회의 이 16년 여기 오는 과정과정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이 제 마음의 기념비가 흐물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에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기념비를 왜 세워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 속에는 네 믿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도 교육하라는 거예요 요수와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요와의 은약괴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은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은혜가 우리 부모 세대로 단절되지 않고 이것이 자녀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 교회 교회들에게 가장 위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이 현실 딱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위기 때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 정도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기념비 그래서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 은혜를 전수받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사모엘상 7장 12절에도 보면 사모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요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정에 지금 허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가정은요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애들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 확신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주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이에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모대가 누렸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전수의 복을 자녀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양육에 힘쓰던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탁하셔야 됩니다 전적인 위탁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았던 에스겔 37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요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린 몰라요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딸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온 대학가는 지금 거대한 동거촌이다 뭐다 이런 믿겨지지 않는 말들은 자꾸 들려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그냥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애들 교육을 아까 어머니가 편지 속에서 간증문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울분과 분노로 가지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심어주는 그런 교육 돌이킬 수도 없고 이거는 물을 수도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지금 꼭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렇게 물으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이 한번 힘쓰시면 우리 아이들이 에스겔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 아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죽게 사신 아이라요 제가 지난주 설명해 드렸던 베드로의 대답 사실은 베드로가 부활하기 이전에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근거 없는 대답을 막 퍼부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첫 대답서부터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첫 질문부터 베드로의 달라진 대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러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벌써 여기서 대답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 차 3차 질문을 통해서 뭘 확고히 하기로 원하신다고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 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이 근심이 필요해 근심이 아까 그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나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정답 내가 되뇌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 교육이 잘 안 통하더라 그게 내 울분과 혈기가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십자가 사랑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더라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분명히 내가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서의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내가 하지 않는데 왜 주님은 자꾸 반복해서 물으시나? 근심하여 가로돼 우리 신앙에 이 근심하여 가로돼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외조물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 그냥 불러 앉혀서 하루에 한시까지 성경 공부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의 부모로부터 한 푼 물려받을 유산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제 아버지는 당신의 연약함을 가리고 감추고 인위적인 어떤 그런 술수로 목회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던 그런 본을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니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은 딱 두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성경 보고 계시거나 어깨를 덜썩덜썩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늘 한결같이 눈물로 새벽에 저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로마서 전장을 다 외우시고요 이 열한 번째 성경을 쓰셨댑니다 창세기 요한 게시록까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닌 게요 저는 이런 어머니의 종교적인 행위에도 감동을 받았지만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요즘 환갑을 바라보는 제 나이 어머니에게서 감동이 점점 진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누구 욕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TV 보면서 쟤놈의 연기를 왜 저렇게 해? 이런 얘기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무슨 권사는 왜 저 모양이야? 그 복사는 왜 설교? 이렇게밖에 못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게 거짓말이에요 저는 내가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거짓말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저를 속이셨거나 안 들키는 거 진짜로 그런 삶을 사셨거나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딱 그때는 가정집에 전화기가 딱 마루에 한 대밖에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받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 그러면 내 친구라는 느낌이 들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옆에서 제가 없다 그러세요 없다 그러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신용을 하면서 부탁을 하거든요 없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전화기를 들고 그러더니 한 3초 지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소리로 전화 받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전화기를 툭 건네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그거? 마지못해 전화를 받고 끊고 나면 분노가 제대로 폭발하는 거죠 없다고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왜 받고 주시느냐고 내가 지금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지 않으셨냐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한결같이 하셨던 겸연적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니 저는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렇게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히고 맨날 그래가지고 손해보고 세상을 저렇게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느냐고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모습이 고마운 거예요 저에게 온 몸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진짜 저도 우리 세아이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녁 예배 마치고 계신데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요 내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목사로서의 이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그게 앉아봐라 성경 공부하자가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안저면 성경 보고 안저면 성경 쓰고 안저면 성경 암송하고 안저면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그러시면서 자식만 아는 우리 엄마는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 우리 엄마는 집에만 오면 사람 험담하기에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으면 아마 제 교회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저런 역겨운 종교는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또 맨 서두에서 젊은 어머니의 간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근심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건가? 아까 인용해 드렸던 젊은 어머니 간정 내용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기억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는지 정확하고 단호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먼저 바꾸라고 다그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된 십자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333번 찬양인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회복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의 확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의 확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이제 창리 16주년 기념 헌금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을 위시하여 우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쓰여지게 된 헌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 우리 창리 기념일마다 우리 떡에 먹고 잔치하고 파티하지 않고 매 이 창리 기념일마다 헌금에서 그래서 생겨난 너무너무 많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 자녀들 앞에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분당우리교회는 뭐 했냐고 물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많은 영적인 기념비들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헌금도 난 그런 의미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16주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 부모가 먼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결정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중증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이라고 하는 꿈꿀 수 없었던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열매인 줄로 믿고 우리 마음이 기념비를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이 기념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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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을 노래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권면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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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와도 원수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디모데우스 1장 5절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그대로 구현되고 나타나는 그날을 허락하며 또 그날을 꿈꾸며 허락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 또 그런 믿음의 어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